정말 이런 의자를 짐에서 쓰냐? 여긴 누가 봐도 공간이야 공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 아니라면 공간 아니라고 해명을 하든다 그거 캠프에서 해명해야지 왜 우리가 해명을 해야 돼? 그리고 언론들이 이거 취재해야 될 거 아니야 2019년이란데 감사원정 돼가지고 설날 행사를 갖다가 감사원 공간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게 공사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국민의뢰만 하면 오히려 국민의뢰를 갖다가 사적 모임에서 하는 것 자체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파시스트도 아니고? 파시스트죠 파시스트 선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하지 근데 이걸 자랑스럽게 내놓은 거 보니까 그냥 뼛속 깊이 파시스트야 아주 내가 만약 아들이었으면 들이받았다니까? 저거 자식들이 착해 자식들이 며느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그건 시아버님 생각이고요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쓰네 오히려 며느리도 애국가를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지금 21세기예요 70년도에도 저 정도는 안 했어 박정희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애국가를 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꼭 사절까지 불러야 돼요? 아니 집에서 사적 모임하는데 무슨 애국가를 불러 이게 무슨 우상숭배도 아니고 취향이 그럴 수 있지 뭐 개인 취향이나 칩시다 아니 장노래잖아 기독교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런 우상숭배자가 기독교인 척 하는 것들이 너무 혐오스러워 진짜 그럼 또 안 되네 맞아 당연하지 기독교인들이 뭐 국가주의도 아니고 국가가 신이야? 이러고 있질 않나 그런데 이런 애들은 보면 뒤가 구린 애들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소설에서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랬지만 꼭 친일파 애들이나 뭐 이전에 국가한테 큰 잘못 져지는 애들 민족한테 큰 부담을 지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 질환한다? 꼭 그렇지 숨겨야 되니까 그런데 단독 검증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최병규 최재형의 할아버지 최병규는 진짜 독립유공자일까? 왜? 보훈처에 있는 공운록에 독립유공자 최병규가 없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란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뭐 집안에서 만들었나 보죠 자 그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공운록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심사나 이런 데서 떨어졌거나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인증을 못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올린 기사인데 기사를 쓰신 분이 지금 이분이 김학규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예요 이 독립운동가 연구를 하신 분이야 자 이분이 보훈처 공운록에는 독립운동자 최병규가 없고 어디에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주장이 있냐면 최재형의 아버지가 쓴 회고록이 있어요 최재형의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유공자였다고 그러죠 근데 한국전쟁의 유공자였던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죠 백선협에도 있고 군대 자체가 좀 의욕이 있는 군대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친일파들 일본 군 육사 애들 박정희 이런 애들 박정희 백선협 다 유명하지 사립한 군대였잖아 그리고 장교였다면 장교였다면 더더욱 왜냐하면 장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짧은 기간에 장교였다면 더더욱 일제시대 때부터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바다를 품은 백조산이라고 하는 회고록 안에 나와있는 내용이 사실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2년 10월 13일 항일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2002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때죠 아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노무현 대통령 막 바뀌는 바뀌는 그 시점인데 10월 13일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장은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예 자료에 표창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 표창 받은 기록이 없어 자 그 해 8월 15일에 광복절에 이제 광복절 앞두고 표창을 한 사례가 있어 10월 13일에는 아예 표창 자체가 없었고 독립운동가의 서훈이나 표창이 없었고 8월 15일 앞두고 표창한 게 있는데 208명의 독립유공자를 새로 포상을 했는데 거기도 최명규라는 이름은 없어요 없다고 이런 정도도 기자들이 팩트체크를 안 하고 독립유공자 집안의 자식이다 최재형이 이러면서 빨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놀라운 거는 저게 이제 어떤 독립유공자라고 주장이 나오는 건 아버지의 회고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그걸 썼나 이거예요 이런 사실이 없는데 왜 썼겠어 아버지가 침입하면은 자기가 독립유공자 그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 유공자라고 해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없는 사실을 막 써 없는 사실을 썼더라니까 보니까 애초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유공자인 근거를 그 댔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피해를 봤다 자 춘천고보에서 퇴학당했다는 거예요 최명규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전말이 쫙 실려있는 기사를 이제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에 봤더니 퇴학처물을 받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독립운동으로 해서 퇴학처물을 받았냐 그게 아니다 조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지 못하고 맨날 술 처먹고 그냥 난리쳤던 몰이라고 하는 일본인 선생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 선생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퇴학처물을 받았던 거야 그러면 이게 학례 문제인 거네 저거는 그렇지 학례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퇴학을 당한 네 그러면 이 퇴학처분 가지고 일제가 혹시 그래도 얘 이상한 놈이야 반골이야 해가지고 뭔가 제자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 일본 당국으로서 3년 거주 제한형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 어?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기록이 그러니까 3년 거주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3년 동안 춘천에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 당국으로부터 최병규가 이런 반골짓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너 고향에서만 살아 딴 데로 움직이지만 딴 데로 못 가게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거주 제한 형벌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형벌 자체가 일체는 없고 거주 제한이 뭐 예전에 우리 귀향 보낼 때 거주 제한 같은 거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럼 귀향을 보내는 거죠 일본은 그런 게 없어 거주 제한이라는 게 없어 제가 처음 들어봐요 저런 그래서 그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거주 제한을 내렸다는 기록도 없고 받았다는 기록도 없고 그런 형벌도 없어 그럼 거주 제한은 누가 있느냐 지 아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최병규의 아버지 그런 거 있잖아 집에서 혼자 한 번 쳐박혀 있어 이놈식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최승현이라는 자가 그러면 이 최병규의 아버지 최승현인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있잖아요 실제로 친일 행적을 갖고 그때 당시에 면장했던 사람이야 면장부터는 친일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면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조부는 확실히 친일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마 친일 인명사전에는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면장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면장했던 사람이야 그 시기에 그런데 최병규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거주 제한형을 당원한 다음에 돌변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자기가 무슨 협회장에 나가고 정치를 시작해 이런 그러니까 뭐 지자체장 아니 지자체 군수 밑에 있는 구의원 뭐 이런 구의원 그런 거에 막 나간 거네 그런 거에 막 나가요 실제로 강원도회 의원선거에 도전하고 29에 그때 당시에 가장 적은 나이로 도전을 막 해요 그리고 유도천명회라는 관변단체 지회장도 막 해요 관변단체가 뭐야 친일단체야 아 그렇죠 전혀 뭐 제가 볼 때 독립운동하고 거리가 먼 경력인데 아 이런 거 왜 취재하나 안하는 거야 그리고 국방헌금든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요 이 국방헌금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이건 거의 적극적 킬로 봐야죠 그럼요 국방헌금든에 써 그래서 매일신보에 미담이라고 1938년 6월 30일에 자에 실려있어요 미담이 진짜 미담 제족이네요 네 일제시대부터 미담을 제조해왔네 자 그런데 이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국방헌금을 내면서 협조하는 척 하면서 뒤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을 하고 막 이랬으면 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입증이 나오잖아 근데 이 최재형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잘 안 남겨놨어 만주로 갔다는 건 정해놨는데 왜 그럴까 안 했으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만주로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일본으로부터 돈 받고 만주로 가서 일종의 만주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엄청나게 혜택을 받으면서 만주에서 살았어요 조선 거류민 단장 등등의 사람들이 만주에서 저 정도면 딱 곡두각시야 저 당시에 만주에서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주결의국을 세워놓고도 일본이 치안이 안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중시켰다니까 그래갖고 민생단이라는 걸 만들었어 한국사람들 보내서 만주사람들하고 친일하는 단체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와해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단체예요 거기 가서 이런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알아? 국방 헌금 걷고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 비슷한 거 할 때 주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이놈들아 만주결의국이 승립된 이후에 만주를 갔다는 거는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이전에 만주로 이주한 것은 여기 살기가 어려워서 가신 분들 독립운동하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만주국이 쓴 다음에는 만주 쪽에 또 있던 분들도 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버렸어 39년 이후에 간 거야 39년 이후에 37년서부터 이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일본이 그때 이민 보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반고린 그런 인간들 보냈겠어요? 성분이 좋은 애들 그렇죠 일본에 충성하는 애들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돈 줘가면서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그냥 개소리들이야 근데 왜 이런 거 보도 안 합니까? 바로 그냥 자료 몇 개만 조사해봐서 다 나오는데 레거시 미디어 그 잘난 레거시 미디어에서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리고 미디어 오늘은 왜 이런 거 발굴해가지고 미디어 비평지가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런 것까지 보도하더라고요 보도하더라고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복붙기사 많이 쓰잖아요 뭐 하나 나오면 그럼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이거 얼마나 좋아 지금 이거 조회수도 잘 나오겠네 최재형 아버지 친일파 제목 그렇게 뽑으면 난리 나지 그게 왜 안 하냐고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를 쓰면서 반론 요청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측이 파도 파도 미담이라고요? 이제 한번 제대로 파기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파면 팔수록 미담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독립운동가 코스프레 나오고 한 적 말이야 그러면서 막 애국가 부르고 국회에 대한 경례만 하면 네가 애국자가 되냐?